1. 높음이나 깊음 1.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